안녕! 많은 분들이 기다렸다가 라라룸 보고 가세요 제가 오늘 밥 먹고 하는 건지 물어보시는 분들 그게 많은데 제가 오늘 뭐 먹었냐면요 분위기 길이 있는데 이게 너무 똑같아요 현지 아세요? 이 자리에서 여름이랑 영정이 보여요 밥 먹고 싶으면 안 돼 이거 집에 가면 안 해도 돼 너무 맛있어 이건 뭐 먹어야지 지금 원래는 여기서 기분은 딱이에요 저의 한가배가 나온다 네 여러분 밥 먹고 있는 인간이 아, 그거 어떻게 해? 끝나고 봐줄게요. 괜찮아요? 아, 잠깐만. 아니야. 한 번 먹어도 안 들어가야 해요. 해산물을 맛볼게요. job.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근데 여기 못 나와요. 아, 나와요?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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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